우리집을 왜 왔네 우리집을 왜 왔냐고 제일 생긴 얼굴에다 택시한 몸매까지 누가 봐도 오빠 나는 완벽한 줄 알았어 내 앞에서 발발 떨고 눈만 봐도 피하는 너 오빠 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오빠 잠시만 내 눈을 봐요 오빠 말해봐요 이 여자네 거라고 말을 왜 못하냐고 우리집에 왔냐고 라면 먹고 갈라꼬 일단 물 올리고 일단 물 끓이고 간다한 라면 넣고 스프는 your choice My name is Mr.Bomba 우리집에 왔냐고 우리집에 왔냐고 우리집에 왔냐고 어머 이게 웬일이니 드디어 나에게도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날이 온거야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내 눈 보며 말하는 너 오빠 너무 대단해 아주 칭찬해 오빠 잠시만 내 눈을 봐요 오빠 말해봐요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집에 왔냐고 싸면 먹고 갈라꼬 싸면 먹고 갈라꼬 싸면 먹고 갈라꼬 이 땀 물 올리고 이 땀 물 끓이고 간다한 라면 넣고 스프는 your choice 싸면 먹고 갈라꼬 이 땀 물 올리고 이 땀 물 끓이고 이 땀 물 끓이고 간다한 라면 넣고 싸면을 구 Dan 스프는 your choice 우리집에 왔네 우리집에 왔네 우리집에 왔네 고쳐주어 왔냐꼬 우리집에 왔네 우리집에 왔네 Ourzie grn 그치 자면에먹고 갈라꼬 sponsored by nun